국민엄마 김혜숙 결혼, 김혜숙 남편과 딸 사업 실패 이야기 국민엄마 김혜숙 결혼, 김혜숙 남편과 딸 사업 실패 이야기 중견 배우 김혜숙은 국민엄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 다양한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뛰어난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요. 김혜숙이 그동안 맡았던 역할을 보면 정말 개성 넘치고 이런 명품 배우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숙이 맡은 배역으로 기억이 나는 역할이 있다면 해바라기, 친정엄마, 박취, 마마, 도둑들, 깡처리, 소원 등 다양한 영화에서 엄마앤드 개성 넘치는 역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억적스러운 엄마, 눈물 많은 엄마 등 다양한 역할을 맡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도 김혜숙이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군도의 주인공 하정우이 엄마 역으로 또 출연을 하지요. 국민 엄마 김혜숙 결혼과 과거 미모 화제 김혜숙 나이는 1955년 12월 30일 생으로 벌써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타고난 미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숙은 부산 출신으로 1974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 소속사는 준인아이며 프로필 학력은 북문여자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지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중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혜숙은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으면서도 사생활이 크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혜숙은 힐링캠프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숙은 여고 시절과 처녀 시절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청순한 외모와 뚜렷한 이목구비 그 당시 남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외모였습니다. 김혜숙이 결혼은 언제 했으며 남편은 누군지 궁금해하는데 김혜숙은 결혼을 한 적이 있고 슬하에는 자녀로 딸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편과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별 또는 이혼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생활을 철저하게 알리지 않는 배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혼, 이혼, 재혼, 사별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혜숙은 힐링캠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숙은 힐링캠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딸들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라는 MC의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해라고 말이죠. 소문에도 딸이 엄청나게 예쁘다고 하는데요. 김혜숙의 과거 사진을 보면 딸들 역시 무척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사업 실패, 김혜숙 어머니 이야기 김혜숙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사업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혜숙은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을 하여 과거 사업을 했을 당시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숙은 과거 뷔페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뷔페 사업은 실패를 했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털어놨죠. 업 실패로 큰 빚더미에 앉았고 이것이 연기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40대를 빚을 갚는데 소비를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실패를 했다고 하지요. 김혜숙은 사업 실패로 다시 사업을 할 거냐는 MC의 질문에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며 지금도 뷔페 사업에 실패를 한 후 뷔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김혜숙은 사업 실패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혜숙은 사업 실패의 대가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얻었다며 그때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죠. 김혜숙은 또 택시에 출연을 하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김혜숙이 깡처리에서 치매 걸린 유아인의 어민이 역할을 맡았는데 김혜숙은 해가 거듭할수록 고통스럽다며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나이가 더 먹고 나중에 더 늙게 되면 실제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어렵게 꺼냈는데요. 김혜숙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오랜 두병 생활을 했는데 자신을 완전히 몰라보신지 1년 정도 됐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울해졌다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사생활 이야기를 꺼리는 그녀에게 사업 실패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역시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네요. 김혜숙은 국민엄마로서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견 명품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김혜숙이 앞으로 대중들에게 더 좋은 모습,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명품 조연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